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사기였다. 기사 제목이 정곡을 지르네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문제점을 조국 일가의 감옥행위 보여주고 있지요. 조범동 감옥, 조국 친동생 감옥, 조국 부인 감옥, 조국은 감옥에 갈까 그것이 궁금하지요. 김오수와 박은정의 행태가 검찰의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문재인 정부의 개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재명의 성남FC사건은 어떤 파국으로 가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지요. 문웅 문정부 검찰개혁 사기 맞다. 불법 비리 저질러놓고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을 내쫓는 게 검찰개혁이라니. 참 기가 차고 한심할 따름이다. 문웅 문이재명 일당 구치서로 내쫓으려면 당일 투표하고 부정선거 2개표 조작 철저히 감시하는 게 답이다. 탐욕 문웅 위선 3위일체의 더불어 좌파 세력의 진 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삐뚤어진 역사관, 사고관, 천박한 인성, 품성, 표리부동한 언행, 공익을 내세우면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공정.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국민을 편가르고 세대간 갈등, 남녀간 갈등, 계층간 갈등도 증폭시키는 더불당의 교원영색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의 품격이 있음 지킵시다. 나라의 품격 우리가 지킵시다. 문재인이가 망치놓은 나라의 품격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절절한 댓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일보가 작심을 하고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을 후려 갈겠다는 기사에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성토하듯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를 한 이후에 노무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니 그때부터 문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을 본인들의 수족에 넣지 아니하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감을 한 거죠.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검찰개혁은 무엇이다? 댓글에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의 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튀어나온 것이 바로 어떤 현상입니까? 윤석열 후보 현상 한동훈 검사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소식에도 우리가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지 윤석열 후보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소상이 나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그야말로 조선일보가 역대급 칼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사기였다라는 제목의 갈럼에서 청와대 시대적 사명 완수 자화 자찬했지만 검경 공수처 모든 체제를 뭉개거나 문재인의 도구로 만든 거나 다름이 없다. 요즘 여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미완으로 그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 180도를 갖고 원하는 입법은 다 했고 검찰 요직을 친정권 검사들로 싹 채워놓고도 성에 차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었다. 그 근거도 황당하다. 아무리 제대로 바꿨어도 조국 일가 수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원전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매도해 검찰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공격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검찰 집단의 악마성이 웅축돼 있다는 말도 한다.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면 이에 가지 않을 바도 아니지만 문제는 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조국 수사를 향한 그들의 공격은 정말 맹목적이다. 검찰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문파들조차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을 후회하는데 그들의 인식은 한결같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지 대통령 인사권을 수호하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수호하는 검찰이라면 정권 친위대일 뿐 더 이상 검찰도 아니다. 대법원이 지난 27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함으로써 조국 일가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건이 다급해지면 조국 수호로부터의 출구 전략도 논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을 더 장악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들의 주장을 굳이 상기시킨 이유는 그들이 현 정부 검찰개혁을 주동했고 그들이 황당한 생각이 검찰개혁의 허구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찰개혁은 2020년 1월 13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 30일에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처리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믿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2년 만에 그것은 허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6대 범죄수사권만 가진 검찰, 수사고난을 대거 넘겨받은 경찰, 이 삼각체제가 노골적으로 정권 보유에 기여하는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2월 한동훈 검사장을 인터뷰했을 때 그는 검찰권 분산이 필요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식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이 쌓아놓은 반부패 역량을 드라마틱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의 상황은 약화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받을 사람들을 돕는 수준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부실수사에 후유증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과거 정부의 검찰은 위혁사건이 터지면 그래도 파고 들어가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지금 김오수 검찰은 몸통의 주변도 건들려 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유기도 심각한 범죄다. 성남FC 후원금 위혁 수사를 놓고 성남지청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친정권 직청장의 행태를 보면 다른 위혁사건 처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대로 성남FC 위혁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등 알아서 누워버렸다. 수사의 위혁을 보이는 듯 하다가 성남FC 구단주로 위혁의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당 대통령 후보로 위력해지자 달라졌다. 성남지청 검사들은 경찰 수사 기록 곳곳에서 수사 미진의 흔적을 찾았다고 한다. 그것은 경찰에 쌓여있는 다른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출범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비판에 몰려있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우선수사 권한 판검사 비리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졌음에도 직접 인지한 사건은 전무했다. 정치권과 기자 학계 시민단체 등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는 공수처의 언론관과 인권의식의 천박성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공수처가 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윤석열 입건 사실을 공개하며 떠들쏘하게 시작했던 고발사주 위혁 수사는 제보자가 그려준 그림대로 공수처가 수사하다가 이미 산으로 갔다. 지난 2년간 의미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로 기소된 고위직이나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 누구 누구가 해먹고 있다는 말이 우리 주변의 무송한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사종기관 마비가 이 정부의 검찰개혁론자들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왜 우리가 국민의힘 대권자인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뼛속까지 머릿속에 넣으시고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